하하하하 네, 무슨 짜릿을 잘 찾았어요? 아, 그... 해볼래요? 어, 어... 얼굴은 안 그래도 보인데... 얼굴 자체가... 선생님, 멀티탭. 제인하게 보이는데... 아, 여기다가, 밑에니까... 네. 네... 2 으 으 아 2년 지역이 있습니다. 혹시 필요 없습니다. 4 으 대표 방금 대회에서 왔는데요.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그럼 우리는 뭐 들을 수 있냐 이런데 제가 아 웃음 치료도 있고 많아요 그랬다. 아우 우리는 웃음이 넘쳐서 문제인데. 이런데 자랑할 때 한마디 턱 막혔어요.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거 하시고 치매해 봤습니다. 시원할까 봐 제가 그 단어를 마침 차가 쓰지 못해 가지고 치매 방향이 다여주시고 치매가 또 시원하네요. 그러니깐 오늘 그런가 그렇죠. 그럼 건강체조. 우리 쪽이 제일 강한게 우승치료와 강한게 아니라 건강치료가 가능합니다. 4 선도 그 검색을 여기다 검사하니까 끊는 거야. 검사하면 다 우리끼리 다 조배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키워들 쳐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검색하면 내가 그 사업을 하면 우리끼리 다 조배시키게 만든다. ётся 이런게 어디있ám다. 그 갈게 오늘 어떤 후루뿌들이 먹고 사는 거죠. 우리 정강의 점이 sobie Blue Steward Land bizimle Here Now 배우고 싶은 거 오는데 포로 전문가들이 이거 안되고 나아야되는거 안 배우도 안다 뭐라고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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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래서 가세요 2 중에는 아 게 좋아요 마저 실습 그런 게 조금씩 저러고 들이사가 만 좋은 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뭐 그 탑이 저렇게 하죠 얘기가 또 우리 있는데 그 소용을 해드리고 집같은 안나는 그 살짝 차세제 내내 또 순간을 힘이 줘서 고춧가루 1시 줘 마셔가지고 아쉽니 뭐 미증도 생명 치는 뭐 민지로 예 그 보이전 속에 된거에요 메뉴가 주변에 유투브 쪽에 요축해서 전문가 예 거가 더 전문가지 그 분한테 누가 저한테 교육을 받으라고 소개를 시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 많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다음에 교육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어제 그젠가 문자가 갑자기 저한테 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사실은 틀림을 몰라요 저는 바로 그런거 무슨 치료를 이렇게 찾아보셨다 했는데 이 교수님이 저를 소개시켜 줬고 지금 오는 친구도 어 나 이런 교육을 받는데 그렇게 민교진 중 쪽이 저희보다 더 전문가라 그 교육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쪽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사장님 노출만 시키는거에요 우리는 호록부가 전문가에요 그게 더 좋아요 사장님 노출만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눈에 띄어야 클릭을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